같은 마음으로 환화되어 함께 교회를 지키어온 성락인들 하늘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과 충실로 지켜갑시다 2000년 전 완성하신 사랑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생명에 갈급한 이들을 향해 여전히 걷고 계신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걷습니다 2024년 고난주간 부활절 모든 성락인이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힘을 다해 봉사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겠습니다 3월 31일 주인 부활절 성락인 한가족의 날 감사음악 예배로 모여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전합시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충실로 영광과 기쁨의 그날을 함께 기대하고 준비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